생일 축하합니다 오! 케이크가 되먹혀 내가 개인 holistic 수빈을 몰랐다 진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이런 거를 전혀 눈치를 못챘 수 있는 거예요? 진짜 당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숨겨야 될까요? 그럴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리고 보통 이성친 분들은 못 참고 혼대실 수도 있는데 한번도 안보였거든요? 뭐지 한번만씩 보다? 아 오늘 지생일 축하합니다 아 지탱이 장난 아닙니다 앰프가 있고요 앰프가 있고요 곰이 있네요 곰이 있고 위에 고양이 두 마리 있고 밑에 토끼 한 마리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이티로 또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두렵지 않은 우리 찬란한 우리 미의 앞날에 더욱 핫살만 붙이고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고인씨가 매일 생일입니다 목썽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또 시간이 생겨서 또 매일 7월 10일인 또 저의 생일이 다가가온 것 같습니다 아유 사실 뭐 우리 스크린들 만나고 우리 포레스텔들 만나가지고 사실은 매일이 생일 같은 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진행할 때마다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선우들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아유 저는 더할 납이 벌써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토이도 촛불이 터지려고 해요 제가 올 때는 울림씨가 저 멀리서 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저 멀리서 알겠습니다 자 우웅끼시고요 우웅끼시고요 우리들 너무 괜찮아요 푸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푸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자 울림씨 거기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호흡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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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커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하하하하 자 갈게요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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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조준을 잘 하셔야 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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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리프트 로. 우리 주거기 아니고. 리프트 리프트 로. 와 근데 진짜. 무대감 덕분에 계셔.